안녕하세요. 메이커 다한쌤 입니다. 고프로를 어디다 연결해서 촬영할까 고민중인데 한국메이커 모임 페이스북에 신지욱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델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링인데 서포터가 있어야 출력이 되는 형상으로 출력을 했구요. 서포터를 일단 제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고프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모자에서 연결해서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클립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각도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 모델링을 잘하면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탄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머리에 쓰고 고프로로 촬영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본 파트인데요. 얘는 이 역시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요. 바로 제가 헤어다웃이 맬 가방의 끈에다가 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깨에 시선 높이보다 약간 낮은 어깨 정도에서 계속 촬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얘를 일단은 한번 가방에 꿰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잘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고프로로 연결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방에 가방끈에다 고프로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